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여파 천혜장입니다. 이제 또 마지막 방송이네요. 이제 또 마지막 방송 올리고 천혜장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불고민인데도 여러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또 하루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한 주 동안. 아주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천혜장도 또 여러분도 하루 동안 마무리 잘하고 또 다음 한 주를 위해서 파이팅 해야지 않겠습니까?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잠시 들려드릴 테니까 또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편안하게. 요즘 반도체 섹터 나누다입니다. 반도체. 아주 인기 좋아요. 아주 끈적끈적해. 끈끈한 걸 넘어서 끈적끈적합니다. 삼성과 인텔의 공조. 삼성과 인텔의 공조가 있다는데 삼성의 메디슨. 메디슨이 결국 AI, CPU, 대만족이다. 뭐 그런 기사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좋은 기사네요. 삼성과 인텔의 인공지능 그 AI 공조가 노트북에서 의료기기까지 확정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트북에서 의료기기까지. 인텔이 세계 최초로 내놓은 모바일 AI, CPU가 있어요. 인텔 코어 울트라. 인텔 코어 울트라가 갤럭시 북퍼에 탑재될 뿐만 아니라 삼성 메디슨의 초음파 의료기기까지 적용이 되는 거죠. 초음파 의료기기까지 적용이 되는데 한국하고 미국의 두 번째 거산이 엣지 AI 시대를 맞아가지고 더욱 끈끈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네요. 14일 현지 시간 보니까 인텔은 미국의 뉴욕 나스닥에 살린 AI 에브리웨어 AI 에브리웨어의 행사 말미에서 삼성 메디슨 의료기기에도 인텔 코어 울트라가 탑재된다고 밝히는 것 같아요. 삼성 메디슨 기존 초음파 기기에도 인텔의 CPU가 사용되어 왔으나 인텔 신형 모델에는 CPU가 없이 인텔의 코어 울트라에만 사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인텔 코어 울트라에는 AI하고 GPU 성능을 대폭 개선을 했고 GPU는 전 세대보다 두 배 정도 빨라졌어요. 빨라졌고 모바일 CPU 중 최초로 NPU를 탑재해가지고 AI 연산 속도가 대폭 강화됐다고 합니다. 생성형 AI 대도로 인해서 GPU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와중에도 엔비디아 등 타사 GPU 없이도 기존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생산비용이 낮아진다. 생산비용이 낮아지는 그런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인텔렛 연결 없이도 이 자체 생성형 AI 가동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진단의 안전성과 정확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토퍼 셸 인텔 COO는 삼성 메디슨이 처음에는 코어 울트라만 사용하는 것을 주제했는데 실제 사용해 본 후에 별도의 GPU가 필요 없다는데 크게 만족을 한 것 같아요. 만족을 했고요. 환자랑 고객사 양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해요. 삼성 메디슨은 기존에도 인텔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 왔고 21년에는 인텔과 함께 환자 마취를 돕는 그런 실시간 신경 추적 초음파 기능 너브 트랙 이 너브 트랙을 어깨 최초로 상용화하기도 했어요. 삼성을 의료기기 외에도 내년 1월 초에 출시하는 갤럭시 북퍼 퍼져 북퍼 코어 울트라를 탑재하는 등 인텔과 다방면에서 협력을 합니다. 이 AI 성능이 강화된 칩셋을 탑재를 해서 삼성전자의 자체 생성형 AI 모델 삼성 가우스를 노트북에서도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텔은 이날 행사에서 코어 울트라 외에도 서버용이죠. 이 CPU 제온 5세대와 함께 내년 초에 출시할 그 GPU 가우디 3를 깜짝 공개를 했고요. AI 가속기 시장에서는 엔비디아하고 AMB 등 경쟁수에 한 발 뒤처졌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그런 각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을 포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델 등 수십 개의 파트너스에다 신형 칩셋들을 공급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고요. 이 소식에 행사 직후 인텔의 주가는 3% 이상 더 상승하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삼성과 인텔은 점점 끈적해진다. 좋아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한 주가 참 지나갔네요. 그래서 한 주가 다 지나갔고 금요일이고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아쉽기는 하네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난잡한 상황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대주주 관련돼가지고 양도세도 좀 아쉽더라고요. 양도세 언제까지 계속 내야 하는지 양도세 내긴 내야겠지만 그 기준을 좀 낮춰야지.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해놓으니까 조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판다고 난리잖아요. 요즘 개미들이 계속 판다고 난리예요. 개미도 그렇고 외인도 그렇고 기간도 같이 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연말만 내면 주기기장이 좀 흔들흔들합니다. 산타랠리가 좀 시원하게 오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뭐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넥하우가 좀 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성장조절이 더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들썩들썩이고 있고 이제 산타를 놓쳤다. 산타랠리를 놓쳤으면 까치랠리를 또 기약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까치랠리 반도체하고 엔터 1등주를 주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삼성전자 열심히 모아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하여튼 AI 반도체 업종에 그 하이닉스 뭐 배터리는 LG 엔솔 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 그래서 1등 프리미엄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1등 프리미엄 다만 이들은 1등 주식에 걸맞게 국내외 2, 3등 주식보다 실적 대비 주가가 더 비싸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좀 비싼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좀 많이 싸진 거지. 그거에 비하면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1등 기업에 좀 종목을 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한국 주식은 하지 마세요. 한국 주식 했다가 뭐 별로 돈 잘 벌고 좀 팔자 폈다기보다는 좀 재미를 봤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차이나 주식은 피해야 합니다. 차이나 중국 주식 투자해가지고 완전 다들 피 봤어요. 개미들 지금 한때 뭐 중국 주식 사면 차이나 전기차 대표적으로 사면 팔자 핀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샀는데 결국 반토막 이상 나가지고 아주 막 울상이에요. 울상 절대로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살 때가 아닙니다. 그때 막 바닥이라고 했는데 지금 바닥이 아니라 지하 10층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계속 내려가고 있고 잘못하다가는 여러분들 진짜 많이 큰 거 잡칩니다. 웬만한 멘탈 아닌 이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멘탈이 좀 강한 사람들이야 뭐 그냥 꾸준하게 모으셔도 괜찮지만은 멘탈이 좀 약하다. 유리 멘탈이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차이나 쪽은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미국 주식이 좋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편안하게 쉬시고 내일 새벽 또 6시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굿나잇 감사합니다. 여러분